자 그래서 소리가 뭐라구요 립 쓰기 소리나 을 을 그 다음에 아이 그 다음에 피피 그래서 소리가 뭐라구요 을 아니 립 립 립 립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피 아이 엔 피 아이 엔 모여서 내는 소리 잠시만요 피 피 피 피는 하나씩 피 아이 아니 아이가 아니고 이 이 이 리 합쳐서 핀 핀 핀 핀 그래서 소리 핀 핀 쓰기 핀 핀 핀 핀 핀 핀 핀 핀 잠시만요 핀 핀 핀이 아니고 핀 핀 계속해서 알파벳 W.I.N 뭐해서 내리는 소리 인 인가 인이요 하나씩 우 우 우 맞네 우 아이니까 이 엔 난 엔이니까 르 르 원? 아니면 윈? 윈 윈 윈 오케이 그래서 W는 항상 W는 항상 우 I는 I, E, O I, E, O 중에서 E E N은 항상 N 아니 르 소리 그래서 합쳐서 윈 윈 윈 오케이 소리 윈 윈 쓰기 noon 의미 윈 윈 윈 윈 윈 윈 윈 윈 예 MP, O, nochmal P, I, G. 모여서 PIG. 하나씩 P, E, G. 합쳐서 PIG. P는 항상 P, P. I는 E 중에서 E. G는 E. Q. 그 G. g. 중에서 PI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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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PIG. 으응 쓰기 PIG. P, I, G. 소리 비소린가? 소리? 뭐여서 소리? 피그 피그 알파벳? SHIP SHIP 모여서 잠시만요 니가 클래스 카드를 유심히 공부했으면 SH가 모여서 무슨 소리 낸다고 선생님이 써주는 거 기억나 네? 무슨 소리 난다고? 노즈 노즈가 그냥 같네 그래서 하나씩 노즈 Y면 E P 선생님 클래스 카드 공부했죠? 선생님 SH는 둘이 모여서 무슨 소리 난다고 분명히 써라는데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? 네 이제 기억해 주세요 SH는 SH SH는 뭐? SH H는 흐 소리지만 둘이 붙어 있으면 SH 소리가 됩니다 I는 I는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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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립스? 슬립... 클립? 클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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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어디서 잘못된 걸까? 음... 글씨... 이건 맞는 것 같은데... 글씨는 맞는다 다 합쳐서 소리가 뭐라고요? 클립 C는? 스크 중에서? 스크가 됐네 L은 항상? L O I는? E, I, E, O I, E, O 중에서? E가 됐네 P는 항상? 그래서 다 합쳐서? K K K가 여기 어디 있어? 그치? 클립 K 소리가 뭐라고요? 클립 응? 클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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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? 클립? 클립이요? 클립은 안하는데 클림 클립 클립 쓰기? 어... C L I 뭐지? I PPP 소리? 소리? 클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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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코 가려야지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쓰기 시험이요? 아 클립 racy 클 이총